출연히 상승합니다. 카메라 보고 있어. 놓고! 좋아요, 지금 좋아요! 좋아요 이쁘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영입니다 오늘 복숭아처럼 입어봤어요 인간 복숭아 인간 복숭아 인간 복숭아 오늘 컨셉은 시골사람 전작에서 맡았던 역할이랑은 완전 다르죠 자영이는 일단 씩씩하고 성격도 좋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이 시대에 참 리더상 안자영 자영이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밝아졌어요 그거는 확실히 제가 스스로는 느껴지더라고요 시골사람 이 중에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저도 복숭아를 고르겠습니다 복숭아 하나 셋 하나 둘 둘 아 깜짝이야 하나 둘 넷 승아 하트 안녕하세요 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몽고 세림이 되어야 해서 잘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자영과 있으면은 뭐든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이랑은 별개로 또 색다른 재미가 있는 포스터 촬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 이렇게 더운 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어쩌다 저런 일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복숭아 하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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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